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다같이 시작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더 크게 시작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다같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석전아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시작 석전아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가 탓이나 애가 탓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하느님이 우리가 죄 아래서 멸망하게 될 때 죄인인지도 나는 몰랐어 멸망하게 된 자도 몰랐어 나는 아담의 원죄가 그렇게 내 영혼을 지우게 보내서 절망적인 고통을 영원히 받게 할 죄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자범죄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의의 기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한 획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범법한 죄인이구나 죄인이 받는 형벌을 욕심이 있을 때는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수많은 문제통어리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죄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죄라는 지배 회계를 통해 무너져 떠나가 버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삼고 계셔서 그가 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알아들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도와줄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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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되겄데 이 일은 안될거야 이건 너무 큰일이야 이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기도하냐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할 확실한 제목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어떤 관계에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는 나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우신 분이오 근데 순종만 하면 사랑하는데 불순종하면 바로 아담과 화가처럼 죽음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로 돼 무서운 것이로 돼 순종하는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천진만물을 창조해서 나에게 주셨다 대단하죠 나에게는 절대적이지요 왜 없으면 육신이 살 길이 없으니 참 대단함이 대단해 근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자기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이잖아 나와 동격이란 말이오 다치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은 종자란 말이오 C란 말인데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동격이란 말이오 그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니 우리 같은 것이 뭔데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그 아들 보내서 해결할 길이 없이 꼼짝딱싹 못하고 죄의 결박당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아들 보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란 것을 짊어지고 사망과 지옥을 방불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는 일에 이사야 순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윤마네리라 하리라 이름을 번역한 적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마리아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구원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여야 하고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 것 어마어마한 이름이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간 날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고 아들은 죽였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릴 가치가 있나 나를 살려닐 가치가 있나 나는 한만 봐도 나는 가치가 없어 근데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가치로 여기시고 나를 구원한 것은 어떤 가치 때문이냐 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 주여 하려 하십니다 멸망함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어떤 가치보다 멸망함이 불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만 아시오 인간이 죽어서 육신 끝난 다음에 전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 불타는 지옥에 가서 악한 영들의 박해를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찬인한 박해를 받으면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종의 큰 웃음을 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앞에 그가 산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가 산다면 그렇지 저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구는 인격이 전혀 없는 짐승이 아니구는 아마 그 사람 안 살리면 안 살리면 안 되죠 열흘 고통 당하다 나오는 것도 아니오 백일 당하다 나오는 것도 아니오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상원히 견뎌야 하니 이런 아들을 주어서 이런 고통 당하는 인간을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실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안 믿어져? 아들도 주신 이에게 안 믿었죠? 이유 없이 믿어지지 않느냐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하는데 그분이 줄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로 다 하실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키우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되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에 자신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자신이 있고 사는 것도 자신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 위로를 받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시편 121편 1절로 3별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번쩍 들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요하께서로다 그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영원히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이런 분이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시려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알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지 않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지 않은 나를 아느니라 또 성령을 보내서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스스로 체험케 해서 아무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의지가 되고 우리에게는 절대적 살고자 하는 본능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아쉬움이 없을 때는 참 자신만만합니다 나야 자신있지 자신있어 자신있어 예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 성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옆에 침대에 이야 등치도 좋다 막 이런 팔이 근육이 막 헐크처럼 붙은 사람이 막 가슴도 막 이렇게 나오고 허벅다리가 이만합니다 근데 그분이 침대에 누웠어 아니 저런 분이 왜 침대에 누워있어 아니 뜨댕기도 소도초도 작게 생겼구만 그랬더니 왜 침대에 누워계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폐암사기라서 죽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등치가 좋은데 왜 폐암사기입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등치가 지금 분이 폐암사기로 죽는다니까 말에는 기력이 하나 높고 얼굴도 기력이 하나 높고 이미 죽은 사람이더라고 죽을라면 모르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우린 아담 때부터 이미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린 제약 중에서 태어났고 제약 중에서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린 이 땅에서 인간은 죄 아래서 얼마나 연약하냐 죄 아래서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버티고 죄를 스스로 이겨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 가야 되니 이거 돌이킬 수도 배반할 수도 없고 돌아서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 조금만 몸살 감기만 들려봐 열이 38도 9도야 열이 39도야 40도 나가 저도 열이에요 많이는 안 올라가보셔도 한 39.9도 40도쯤 나가니까요 몸이 전혀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열만 나도 그래요 열만 나도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몸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자신이 있던 그 패기가 다 꺾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의 사슬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또 연약하냐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 다음의 세상의 권세자를 가진 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 녀석 앞에 벗어날 길도 빠져나갈 길도 어떤 길도 없이 그 녀석이 나를 장악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게 죄야 내게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 놈이 나를 통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영육간에 수많은 불가능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 안에서 파멸되는 영적 현실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해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겠으니 줘야 됩니다 떼쓴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라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작이오 끝이오 영육의 열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열쇠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 세상은 가능한 것보다 또 가능해봤자 시한적인 것이오 잠시 가능하다 불가능으로 돌아서는 이런 불가능이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2020년도 한해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3월달에 얻었던 장애물을 만날 것이냐 4월달에 만날 것이냐 5월달에 만날 것이냐 이런 수없는 장애물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코스에 이미 정해진 대로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정해놨느냐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노래는 하는데 우리가 죽은 장애물은 까짓것쯤 고난을 겪고 겪으면 되지 하지만 만약에 인간이 결박당해서 꼭 죽어야 하는 장애물은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죽거든요 아버지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돗을 장날 사러 가요 그럼 쥐돗을 만들어서 이제 갔다가 쥐가 가는 골목에다 딱 놓습니다 거기다가 멸치를 잘 부어가지고 멸치는 조그만한 거 말고 손가락만 하는 거 잘 부어가지고 거기다 잘 묶어둡니다 그럼 쥐가 지나가다가 야 평소의 일로 계속 지나가도 이런 만찬은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만찬이 웬일이냐 하고 쥐가 쏨살같이 가서 털컥 쥐돗을 받고 그걸 입으로 무는 순간에 위에서 터심 팍 튕이면서 쥐목을 당겨서 콱 스프링 용수철로 잡아다니면서 쥐가 그때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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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많은 죄가 예수를 배신한 죄가 그걸 여러분들이 장악당하는 순간에 적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세계를 놓칠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 쥐는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때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육신에 때 있거든 구하라 내가 즉각 출동해서 도와줄게 정말로 기도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이런 불가능이 자기 속에서 있어서 내 영이 스스로 죽어가고 여러분의 환경이 전보다 죄로 물들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물이 넘쳐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 그러므로 어떤 불가능도 능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정천명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벌써 내 불가능이 해결될 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지 그리고 자기는 더 잘 알아 우리가 여러분이 회귀하고 성령 충만하면 왜 이렇게 기쁜 줄 아십니까? 죄의 덫에서 죽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어 자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구하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문제 갖고 왔어 내 문제는 놓고 갈 테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고 가면 주님은 내가 문제는 해결할 테니 너는 자유해라 그래서 내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해결하고 너는 자유해라 그 말이야 맡긴 다음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기도로 맡겨서 하나님이 맡는 순간에 너는 해결됐더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예 사람이 죽음이 올 때 걱정을 많이 하죠 아 이 고통과 아픔 근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올 때 물론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곳으로 목숨이 끝나면 난 주님 나라가서 고통 없는 중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회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받은 응답 얼마나 자신이 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자가 누구냐고 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외국의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 이러이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강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받을 때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거든 그대로 행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믿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믿으려고 들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마귀 사단 귀신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짓게 하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하고 그 놈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도 하나님의 절대로 도움이 없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 사람들은 기도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나? 예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다들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오늘은 행복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장에 내일의 어떤 교통사고라도 나고 천재지빈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 가장 불행한 일이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가기 위함이니 장애물의 내 평생의 제거는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면 아멘합시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천지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죄가 뭐냐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오 마귀가 천사 시절의 최초의 잘못된 죄가 뭐냐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름다움이 도치되어 총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까 높은 목별 위에 올라앉자 구름 위에 올라앉자 지극히 높은 자여 빚기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고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요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어 창조자만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히 사신다 스스로의 모든 것이 공급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겠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보는 만은 너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너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제 1개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 자 아담도 야 하와이야 왜 네가 중앙동산에 있는 실과를 보고는 눈이 밝았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스스로 산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보세요 내 주먹을 믿지 썩은 주먹을 누가 믿어 이게 얼마나 가겠다고 믿어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배제하지 말라 우리가 자연만물은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언제든지 얻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모 5장에 야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태양을 준다 선인에게도 비를 주고 태양을 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영적인 구원은 없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도모로 살려고 악착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뱃속에 애기가 엄마 탯줄을 깔고 앉았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뱃속에서도 죽겠지요 왜 영양이 가는 공급에 손이 끊어진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 이 생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공급되고 기도를 통해 공급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건방지며 얼마나 그 처사가 불행한 행동인가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최후의 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고통을 면치 위해서 기도하라 그만이오 알아들었습니까 자 또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는 처사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사를 거절하는 무례한 행위라 이 말이오 너 기도해라 안 컸소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지금 숨쉬고 밥 먹고 몸이 건강하고 고통 없으니까 나야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상관없지 그러나 내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내 육신의 생각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사망의 생각이 내 육신을 죽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생각으로 내 인생이 운영돼야 된다 내 인생을 누가 움직이냐 내 영혼을 죽이고 파멸로 끌어가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운영해 가느냐 내 속에서 기도함으로 회개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생명의 생각이 나를 운영해 가느냐 주여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운영하옵소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바란다면 인간을 돕겠다고 배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은혜를 수용하라 그리고 받아들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도우심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만약에 자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왜 만물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지만 내 영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그래서 잘 들어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만물이 끝나버릴 때 당신은 못 먹고 못 마시고 살겠습니까 못 마시고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 말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데 사랑이 있어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직도 기도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못했고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지 법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노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야 니가 누구는 죄 있고 누구는 의롭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음으로 불이하다 그냥 율법이 없는 자도 양심이 허락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러나 지킬 수 없잖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요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요만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야 요만큼은 인정해주고 요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지 뭐 아니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는 크던 죽던 겸중 없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인 마귀 역사가 육신의 생각을 창악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느냐 그냥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생명으로 가느냐 요 갈래길의 관심사가 오직 기도 속에서 회계를 통해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역간의 끝이 없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몸도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아침 먹으면 기도하죠 몸이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무릎을 꿇으면 뼈만 남아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엉덩이 뼈가 의자에 부득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힘든다고 기도하면 이만한 교인들을 어떡하라고 무릎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만한 교인들을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기도 점심 먹으면 기도 저녁 먹으면 기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방보다 주의 종이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여러분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전원 목숨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인물 기도만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금같이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을 어떡하라고 그냥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어떡하느냐 목자가 양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내버려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육신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생각 저 생각 가져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동두들 개인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그 심령 안에서 다뤄가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병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보존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지? 불순종이? 죄 이게 세상 풍속이야 그럼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풍속대로 사는데 말씀 벗어나면 바로 세상 풍속이야 세상 풍속은 공중에 곤대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트툰간의 말씀대로 살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 성령이 그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하트툰 육신의 서욕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전부 다 그 영혼이 행복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가 얼린 피로 내가 구원받은 엄마 소중한 사람인가 절대 나를 죄에 내주지 말고 피의 콩룰 내가 입었다면 이 사실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내 가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내 가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다 가라 실명한다 가라 원수야 한다 가라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존하여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잖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그 뜻을 쫓아 전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리라고 믿고 그리고 항상 입을 벌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고 원수에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당하지 말게 하시고 실명에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밤 누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안 하면 이만한 사람을 무엇으로 지켜내고 나는 못 지키나 무수부지하신 주님이 개인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운영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처럼 살게 하소서 육으로 살지 않고 역적으로 살게 하소서 왜? 멸망하면 안 되잖아 죄 아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가 묵해 뭐 들어옵니까? 먹고 살라고 하나요 먹고 살라고 해요? 먹고 살라고 한다면 돈 많이 받아서 쌀 가마니 많이 싸놔야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먹고 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먹지요 입지요 이 필요성이 다 뭐냐 여러분들을 참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은혜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난 자를 성령의 인도받게 하고 또 회약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귀사단 귀신 우는 사자 같은 원수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겨라 문안해라 청으셔라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간되게 해주신 것을 활용하며 살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들을 세상에 보낸 까닭은 영역 간의 문제로 쉼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로 말미암은 죄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과 멸망과 파산의 지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두 분 다시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나가자 기도로 지켜나가자 아들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우리는 태양같아서 지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이 바로 죄악의 담당이다 그가 죄찍에 맞으면 내 질병의 담당이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하미요 그가 오직 와서 찔리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허물을 해결하기 위함이니요 오직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내게서 뺏기지 말기를 바라며 주신 교심은 가지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을 뺏으려고 무효시키려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은 여러분을 죄직하고 병들기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다 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요 놈에게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이 원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내가 죄를 허용하고 그놈을 허용하고 받아들였기에 그놈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죽어도 악한 원수와 죄는 수용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이 멸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만 해결할 것이니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해결했거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사망의 세력에 마귀 역사에게 붙들리지 말자 히브리소 2장 14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신 이유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역사를 읍시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 누구를 죽이는 사망이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죽이는 사망 하나님의 아들도 사망의 세력으로 죽였으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에 있다고 뒤집어 씌워 죽인 마귀 역사는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용을 능히 부활해 이름으로 정죄해서 파산시킬 권세가 있으니 주여 내가 그 이름을 날마다 주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거룩하는 해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완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하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육신의 불행을 가는 곳마다 해결해 주시고 피 쏟아 죽으셔서 영적 불행도 모조리 해결해 주셨으니 이 불행에서 예수를 해결받은 자요 기도로 지켜라 이 말이요 기도 다시는 불행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라는 울타리를 확실하게 지켜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라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수단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알아듣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감사한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기도라는 수단에 엄청난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지 자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해결해 준다 그럼 기도할 때 부담이 누가스럽겠어? 주님이 피 흘리시고 회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주님이 부담이 있잖아 기도도 내 문제를 내놓을 때 나는 문제에서 해결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부담이 있잖아 그러나 그런 부담은 전능하신 내가 짓게 내가 짊어질게 너희는 내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해결할 테니 너희는 내놔 너희는 지도로 믿음으로 행복하라 이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또 기도하뇨 왜? 나가면서 잊어버리거든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돈풀에 떨어진 씨처럼 마지막 때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깨어 견이시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가치가 없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돈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 믿음의 기도가 역사함이 크다고는 위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기도를 그거 하기가 어려운데 힘든데 기도 기도는 내가 오면 힘들어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 두 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고 열 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다 이 말이오 왜 그러냐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 응답하실 성령이 언제든지 어김없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오 우리 연세중학교 모든 성들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살겠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겠다는 죄입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스스로 산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상단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여 나는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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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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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이